이집트 사자에서 41번 보겠습니다. 이거는 네브세니의 파피루스 25번째 장에서 볼 건데요.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모든 영상 아래에는 제가 사용했던 이미지의 출처가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직접 그 그림을 다운받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만든 영상의 원칙은 뭐냐면 우리가 꼭 이집트나 어떤 유명한 박물관에 가지 않아도 집 안에서도 충분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유물들만 다루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누워서 이 영상만 보지 마시고 실제로 이 유물 사진을 직접 보면서 어떤 내용이 쓰여 있는지 직접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썸네일이라든지 이런 영상 글자를 되게 작게 만들잖아요. 이걸 보려면 최소한 13인치 이상 되는 노트북이나 아니면 모니터에서만 잘 보이거든요. 휴대폰으로 보면 아마 글씨가 작아서 웬만하면 잘 안 보일 겁니다. 물론 휴대폰 기준으로 영상을 만들면 조회수는 좀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제 목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C 앞에서 바른 정자세로 제 영상을 보게 하는 게 제 목적입니다. 난 힘들게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편하게 누워서 보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.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제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요. 어쨌든 이 부분이고요. 첫 번째 문장 시작은 뭐냐면 저승에서 행해지는 사륙을 멀리하는 주문입니다. 이 문장에서 어려운 단어는 앞부분에 있는 해세부 이거는 쫓아내다 멀리하다 이런 뜻이고요.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있는 단어가 사륙이라는 뜻입니다. 그 다음 문장 이거는 네부세니에 대한 그런 수식어하고 직책을 뜻하는 거죠.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네부세니의 파피루스도 이미 여러 번 등장을 했기 때문에 어디서 다루는지 모르겠지만 어딘가 다뤘거든요.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. 앞으로는 파피루스의 주인이 나오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 문장 오, 아툼 두 사자의 신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. 그런 뜻이고요. 여기서 두 사자의 신이라고 하면 보통 호루스와 나 주로 이 두 사람을 뜻합니다. 그리고 어떤 두 명의 여신이라고 하면 이시스하고 네프티스 주로 그렇게 의미를 하고요. 그 다음 문장 위대한 신 그가 나에게 괴부의 문을 열어준다. 여기도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 먼저 앞에서 두 번째 웬 이거는 굉장히 뜻이 많은데 여기서는 문을 열다 할 때 그 연다라는 동사로 해석하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뒤에서 두 번째 괴부 앞에 있는 세바 이거는 문이라는 뜻입니다. 그 다음 문장 저승에 사는 위대한 신의 땅을 냄새 맡는다. 이 문장에서 제일 앞에 있는 단어 센 이게 냄새를 맡는다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뜻이 되고요. 어려운 거 없죠? 그 다음 문장 저 세상의 신들 앞으로 나는 나아간다. 여기서 제일 앞에 있는 동사 베스 이게 앞으로 나아간다 이동한다, 여행한다 이런 뜻이고요. 나머지는 어려운 게 없네요.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단어 이멘티 이게 서쪽 세상이잖아요. 저승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저승에 있는 베티 도시의 문지기요. 라고 써있는데 그래서 끝에서 세 번째 있는 베티 이게 무슨 신인지는 모릅니다. 어떤 저승에 사는 그런 신의 이름인 것 같아요. 잘 모르고요. 그 다음 문장 나는 먹고 공기로 산다. 여기도 뭐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 제일 앞에 있는 동사 웬헴 이건 먹는다라는 뜻이고요. 그 다음 제일 뒤에 있는 타우 이거는 공기라는 뜻입니다. 그 다음 문장 아두우르신 안에서 나는 캐페리의 위대한 배로 인도되었다. 이집스 사람도 죽으면은 배 타고 이동을 하죠. 그래서 캐페리의 배를 탄다고 이렇게 나와있고요.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동사는 인도한다. 그래서 누가 인도하냐면 아두우르라는 그런 신이 인도를 한다 그러는데 역시 누군지 모릅니다.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으로 가면 나는 저녁에 항해자들과 이야기한다. 여기는 어려운 단어가 좀 몇 개 보이네요. 제일 앞에 있는 거는 말한다.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저녁이라는 뜻이고요.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스케드 또는 스케드 이거는 항해하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. 그 다음 문장 나는 들어가고 나가서 거기 있는 것을 봤다.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가 지금 세 개가 나왔죠. 제일 앞에 있는 거 아크 들어간다는 뜻이고요. 그 다음에 페르 이건 앞으로 나아간다. 자주 본 단어죠. 그리고 세 번째 나온 동사는 보다. 그 다음 문장 내가 글을 들어 올리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뭐 별로 어려운 단어는 없고요. 그 다음 문장 목구멍이 좁은 자에게 이야기한다.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단어가 신의 이름인 것 같아요. 가 이거는 부족하다라는 뜻이고요. 그 다음에 헤티트 이게 목구멍이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목구멍이 부족하다는 거예요. 결국 목구멍이 좁다는 이야기인데 저승에 있는 신 중에서 목구멍이 좁은 신이 있나 봐요. 잘 모르겠습니다. 자 그 다음 문장 나는 살아있고 죽은 후에 구원되었다. 제일 앞에 있는 앙크는 이거는 쉽죠. 살다 그 다음 단어가 구원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죽는다는 뜻입니다. 자 그 다음 문장 오 제물을 그의 입으로 가져오는 자 자 이 문장에서 끝에서 두 번째 왜 봐 이게 제물로 쓰인 어떤 물건이거든요. 그래서 뭐 저승에 사는 신 중에서 뭐 제물을 입으로 가져가는 그런 사람이 있나 봐요.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제물에 관한 기록을 재촉했다.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동사가 재촉하다라는 뜻이고요. 그 다음에 저 서기 할 때 많이 나왔죠. 저 상형 문자는 기록이라는 뜻이고 마지막에는 혜택 제물 바치는 그런 곡물 같은 걸 그 다음 문장 진실과 정의를 그의 자리에 세웠다. 제일 앞에 있는 세멘 이게 세우다 설립하다 건물을 짓다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마하트는 진실이죠. 그래서 진실과 정의를 그의 자리에 세웠다라고 하고 있고요. 그 다음 문장 벽 장식을 재촉했다. 뭐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제일 마지막에 있는 테메수 이게 벽 장식이라는 뜻입니다. 어떤 벽의 패널 같은 거 자 그 다음 문장 오시리스 앞에서 여신들을 세웠다. 역시 세멘 아까 나왔던 단어고 자 그 다음 문장 위대한 신 영원의 지배자 그의 시간을 샌다. 그렇다고 하고요. 그 다음 문장 섬에 있는 자들의 귀를 기울입니다. 자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유 이거는 섬이라는 뜻도 있고 연못이라는 뜻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어떤 연못에 사는 사람 또는 섬에 사는 사람 뭔지 모르겠습니다. 자 그 다음 문장 그의 오른쪽 어깨를 들어 올린다. 그런 뜻이고요. 자 이 문장에서 제일 앞에 있는 단어가 들어 올린다. 그 다음 가운데 있는 거는 어깨 또는 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 오른쪽 그런 뜻이고요. 자 그 다음 문장 그는 고귀한자를 심판한다.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 그는 저승에 있는 위대한 주권자에게 보낸다. 여기서 보내는 목적어 이게 생략이 됐는데 죽은 사람은 뜻합니다. 이렇게 해서 41번 주문은 다 살펴봤고요. 다음 시간에 42번 주문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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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